10년기 31장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무리 왕들인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이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오세가 여호수하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려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모세가 이 율법을 써 내려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짐어지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해의 초막절 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있도록 하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온 백성들을 모아 그들이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여당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해막 앞으로 나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해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구름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기둥은 해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숨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원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언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네 아들 여호사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이 물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원약계를 매는 너희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물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원약계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먹이고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내 앞에 너희 집하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관리들을 불러모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분명 완전히 타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날 것임을 내가 한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분을 진녹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했습니다 10년기 32장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에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도단하는 들력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비뚤어지고 그렇던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께 보답하는 게 이것이냐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 너희 창조자이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된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땅들을 기업으로 나눠주실 때 그분이 온 인류를 여기저기로 흩으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에 따라 그 민족들의 경계선을 정해주셨다 여호와의 목숨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주시고 그를 보살펴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리를 맹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얻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분은 야곱이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들판의 열매로 그를 먹이셨다 그분은 바위에서 꼴을 내어 딱딱한 바위 틈에서 기름을 내어 그에게 힘을 북돋으셨다 소와 양에서 나온 버터와 우유로 살찐 어린 양들과 염소들로 가장 좋은 마산의 순량으로 가장 좋은 밀가루 반죽으로 그에게 힘을 북돋으셨다 너희는 거품이 나는 붉은 포도죽을 마셨다 여수로는 살이 찢어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뚱뚱해지고 기름으로 덮이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다 그들은 위방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했으며 그 가정스러운 우상들로 진노하시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말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대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는 너희를 낳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저버리셨다 이는 그 아들들과 딸들이 그분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의 끝이 왔다는지 볼 것이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이고 믿음이 없는 자녀다 그들은 신이 아닌 것에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했고 그 쓸모없는 우상들로 나를 진노하게 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내 진노에 불이 붙었으니 저 아래 죽음의 왕국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것은 땅과 그 수확물을 삼키고 산 밑 깊숙한 곳까지 불을 지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쌓고 내 화살들을 그들을 향해 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파괴적인 굶주림을 보내고 진멸하는 패스트와 죽음의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해 들짐승의 송곳니를 보내고 흙위를 미끄러져 가는 독사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 남녀를 멸할 것이며 머리가 희끗한 노인과 젖을 먹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인류에게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했으나 원수가 조롱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 적들이 왜곡해 우리 손으로 승리했다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다 할까 걱정이로구나 그들은 분별력 없는 민족이며 그들에게는 판단력이 없다 그들이 현명에 이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지 분간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았던 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들 한 사람이 어떻게 천명을 쫓아가고 두 사람이 어떻게 1만 명을 도망치게 하겠느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으면 우리 적들도 인정하는 바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왔고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나왔다 그들의 포도는 독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포도송이는 쓴맛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고 독사들의 무서운 독이다 내가 이것을 보관하고 내 창고에 봉인해 두지 않았느냐 복수하는 것은 내 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난이 가까이 왔고 그들의 멸망이 그들 앞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들의 힘이 사라지고 종이든 자인이든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극률이 여기실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피신처로 삼은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신 그 신들 말이다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게 하라 이제 내가 바로 그 힘을 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내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선포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심판 때 내 손이 그 칼을 잡을 때 내가 내 원수들에게 앙가품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목수할 것이다 내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이 살해된 자와 잡힌 자들의 피와 함께 육체를 삼킬 것이니 고태적의 머리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라 그분이 그분의 종들에 피해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와 함께 나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노래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다 낭송한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삶과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어떤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여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나 아바림 산맥으로 들어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에 누고 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유물로 주는 땅 가난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로 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에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신의를 저버렸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있는 땅을 볼 수는 있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10편 72편 5 하나님이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작은 언덕들도 의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왕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해주고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구원해주며 억압하는 사람들을 칠 것입니다 해가 존재하는 한 달이 존재하는 한 한원 세대에 걸쳐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왕이 장기밭에 비가 내리듯 소나기가 땅을 적시듯 나아올 것이니 그가 다스릴 때 의인들이 번성하고 달이 없어질 때까지 그 번영이 계속될 것입니다 왕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그의 적들이 원지를 핥을 것입니다 다시스와 머나먼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그에게 절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는 궁핍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또한 건질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왕의 백성들의 영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할 것입니다 왕의 복이 그들의 피가 귀할 테니 말입니다 왕은 장수할 것입니다 스바의 금을 그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한 기도가 꺼내지 않을 것이고 날마다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땅의 곡식이 풍성해 매러 언덕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 열매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물결치고 그의 백성들은 들풀처럼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해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사람이라 부르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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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